안녕하세요. 김씨입니다. 자, 자기 당면 우겨서는 그 저기가 있고, 산대가 있어요. 그 산대는 뒤를 목으로 때리고 그거를 칼을 뜯어요. 그런데 칼을 뜯으니 칼이 뭔가, 칼이 매우 많아요. 칼은 우리가 보다는 칼이 목으로 찢고 심자주 다 찢어요. 그리고 심자주는 필요하죠. 그쵸? 자, 좀 무서운 이야기인데, 여러분들도 이거 적들을 많이 따라하면 안 돼요. 큰일나요. 진짜. 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고, 적들을 저랑 얘기하는 것도, 그거를 적들 따라하면 안 돼요. 아죠? 저는 이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했어요. 키웠어요. 자, 시작할게요. 자, 한국인. 한국인 무카. 한국인은 아시아, 터키, 메시코, 캄보라. 캄보라는 좀 먼 나라인데, 그 수도는 잘 모르겠어요. 중국, 아시아, 멕시코, 카나. 카나나, 에지트, 브라질. 중앙, 아프리카, 공항, 한국인. 또 있어요. 그리고, 왠지 아세요? 저는 신이 많이 알아서, 공부도 하고, 저는 열심히 해요. 근데, 중국이 맨날, 우리 타를, 우겨요. 그럼. 그게 우겨야, 뭘까요? 바로,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몰이감. 우리 때, 이번에 우리한테 몰이감 줬고. 요것도 하고. 그게 우리도, 뭣지만요. 그게 왜, 왠지 아요? 그게 마찬까지는, 자기가, 야, 우리 땅에 까부지마. 야, 우리 땅이야. 야, 도둑 우리 땅은, 엄마는 우리 애가 우리 애가 엄마를 키우는 줄 알아? 도둑을? 응? 야, 니가 와는, 너가 와라. 그럼. 여권을 그냥 사서, 여권을 하면, 살 수 있는데, 나이가 있어서 못쓰어요. 그게. 나이가 어릴 때는, 나이가 어릴 때는, 20대. 뭐, 30대, 50대 까지 있어요. 그럼. 일단, 어버치는, 어버치는, 신규 캐릭터가 나오는데, 네. 신규 캐릭터는 나올 거예요. 이, 어, 어버치가 이제 점검해야 돼서, 어, 5월? 아니, 5월 아니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게, 그, 신규 캐릭터가 나와요. 어, 두 개에요. 뭐, 실, 실, 신규 캐릭터? 아니, 뭐, 생 캐릭터나, 뭐, 텐코나, 뭐, 공격이나, 돌진이나, 뭐, 그거 나와요 이제. 맨은, 잘 모르겠고, 겨울왕국이 있죠. 겨울나라. 오버스에서는 이제, 그거를 업데서하면, 이제 나올거고, 그러면, 그거를, 그, 뭐, 제 게임에서도, 나와요. 업데토 하세요. 업데토는, 바로 하세요. 아죠? 천지는, 거의, 다른 게임 거의 다, 달아요. 게임이 형들이. 어머님은, 그, 카드나, 엄마 카드도 써야되요. 근데, 엄마 카드도 써는, 직접, 바로 혼난다. 야, 왜 마음대로, 마음대로, 왜, 남의껄 카드 써. 근데, 저는, 음, 엄마 카드도, 허락했거에요. 그럼, 저도 허락했고, 또, 저는, 저는, 생, 생일때, 현재로 할거에요. 카드도. 허락했어요. 허락하세요. 허락안에는, 금방 화가나서, 엄마가, 열받아요. 엄마가 지금, 열받아서, 남의껄 하면, 그게 도둑이고, 범죄도 될 수 있습니다. 도대고, 좀, 반드시, 엄마한테는, 허락한다고, 얘기했죠. 이렇게 많이 하세요. 이렇게 많이 하세요. 세대. 세대도, 좀, 퍼네요. 하지만은, 자, 적이 많죠. 간남, 철원, 홍천, 또, 이천, 시천, 관남, 경남, 경산통, 대구, 구미, 구리, 음, 자, 여기까지 할께요. 자, 올해는, 문가. 이, 열받이에서는, 조선 그, 그, 가일금이죠. 자, 가일금을 보여줄께요. 가일금은,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가일금을, 오돈나무에서, 맞는거에요. 이, 가일금에서. 도구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만두기만 해요. 나무랑, 나무도 있고, 그, 이거, 태프죠. 이것도 해야되요. 보죠. 저 해야되는데, 이거, 떼는, 떨어져요. 그걸. 갈금은 떨어져서, 모태식이십니다. 근데, 이거는, 뭘까요? 이건, 철입니다. 철. 핫. 핫. 우리단어. 그, 조총. 조총. 악총. 가일금입니다. 자, 가일금은, 내 시험을 만들어서, 엄청, 오리컬해요. 가일금은. 만드기도 어렵고, 쇳속 좀 비싸고, 나무도 많이 튀어서, 떼어 해야되요. 도끼도. 나무도. 떼어서, 또, 또다시, 나무를 만들어서, 이걸, 건축을, 만취를, 가져와서, 이렇게, 건축을, 이렇게, 이렇게, 꿇으면, 또, 끝이에요. 자, 여기까지 만드는 이야기는, 끝. 안녕하세요. 잘가요. 잘가요.